나라는 존재감하고 유농식이란 존재감하고는 달라요. 시공 안에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유농식이라는 존재감하고 그냥 순수하게 우주를 나로 느끼는 나라는 존재감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나라는 존재감 그럴 때는 그게 에고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에고의 존재감도 좋으니까 유농식이라는 존재감만 보고 계셔도 좋아요. 자기 각자 그러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서 결국 나라는 존재감으로 넘어갑니다. 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농식은 뭐다 언제 태어났다 뭐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분이 어떻다 계속 따져야 되는데 그걸 다 몰라 해버리고 나면 유농식이라는 것도 세울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수한 나라는 존재감으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외에는 내가 못하는 것도 없는 그냥 나 밖에 남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말을 붙이자 보니 나라는 존재감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그때의 나는 우주 전체를 나로 여기는 나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존재한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몰라 해보세요. 다른 건. 없어져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항이 일어나니까 몰라 라고 하세요.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정신만 모으고 계세요. 모르겠다 하고 정신은 모으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느낌을 찾기 쉬워요. 이제 참나를 만나신 분들은 그 꼭 존재감 자체에 집중 안 하시더라도 그 느낌이 있어요. 감각이 생겨요. 깨어있는 감각과 깨어있지 않은 감각이 있어요. 깨어있는 감각을 빨리 찾으세요. 그러면 나란 존재감이 늘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머리 쪽에 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가지고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쪽으로만 방향만 전환해주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굴러가거든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몰라 하면서 몰라의 감각을 찾으세요. 몰라 상태로 계셔보세요. 그냥 참나도 아니다도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처연한 상태에 계시다는 걸 알 거예요. 참나는 드러난 거니까 참나를 내가 두 눈으로 봐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 상태에 접속만 되면 되니까 몰라 하고 알딸딸한 상태로 들어가세요. 과거로 미래로 생각이 뻗어나가지 않고 지금 여기 그냥 오롯이 있는 상태 그렇다고 현재 어떤 망상을 부리고 있지도 않은 상태 그 상태에는 참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 참나 아니면 이제 눈 풀려 계신 상태죠. 멍때리고 있는 게 지금 무의식이거나 초의식이거나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내 무의식은 매몰된 거고 초의식은 몰입된 상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이 말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정신 차려 그러면 정신이 천지 공간적으로는 천지 사방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미래 현재 어딘가 가 있지 말고 딱 지금 여기 있어라 이거예요. 깨어있어라 현재도요. 과거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라는 거는 그것도 속이 복잡합니다. 현재라는 게 과거 미래와 연결된 현재거든요. 그 중간으로서 현재 말고 딱 떨어진 지금 여기요. 정신 여기다 딱 뭐하고 지금 여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명상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닌 지금 천지 사방의 어떤 중간으로서 여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 동서남북을 모르겠고 여기 지금 여기 나 나와 남의 나가 아니라 그냥 우주를 전체를 그냥 나 그러면 지금 여기 나 그러면 다예요. 그 자리가 설명이 잘 된 거예요.